또 이번에도 조금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차별에 무덤덤하죠. 공병호 tv에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격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심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잘 안 남기죠. 근래 한 분이 좀 젊은 분처럼 보이는데 그냥 뭐 털딱이라 털딱 그런 이제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지워버리고 그 다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공병호 tv의 콘텐츠를 이제 접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털딱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사람의 나이라든지 성별 나이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출신 지역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진짜 위험한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해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약간 뭐 이 저급한 그런 언행을 보이지 않도록 자기를 잘 이렇게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거가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선일보의 아무튼 주말에는 그런 코나에 그런 미군 병사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난 그런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대신중학교에서 야구 감독을 하셨네요. 이제 1980년 중반에 이제 1980년 중반에 그런 미국이 이민정책을 여러분들 개방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35년 만에 귀국해 가지고 아마 그분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아마 미국에서 개봉된 모양입니다. 이분입니다. 1985년에 촬영한 부산대신중학교 야구부 졸업기념단체 사진 감독을 지내셨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40대 정도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별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사회가 차별이 좀 심했을 테니까 그 내용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제 흑인 혼혈 야구선수이자 야구 감독이 된 남자. 김영도 씨 73세니까 85년대고 되면 한 30대 40대가 아니고 30대겠네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개인적으로 차별적인 그런 언행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이나 기분이 들더라도 입박해내는 부분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절대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 여러분들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젊은 분이 털딱이라고 이렇게 남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례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상대방 을 그냥 비하하거나 그다음에 나이를 가지고 비하하는 것은 진짜 비하되는 거죠. 1987년도에 미국에서 아시아 혼혈린의 정착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언어 표현이 그렇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인격을 생각했으라도 이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1987년도에 미국을 가기 전에 경상도 지역에 혼혈린 모임을 조직해서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지난 6월에는 동남아 선수들 향해 조롱적인 표현을 쓴 프로축구팀 울산 현대 선수들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래에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해군 장성으로서 한국 대사를 지냈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헤리스 미국 대사 이때도 외모를 가지고 그분의 코수염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이런 걸 보고 정말 한국 사회가 아직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헤리스 총독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이렇게 헤리스 대사는 임기 동안 불거진 각종 갈등과 사건들에 대해서 갈수록 커지는 실망감을 표시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 공병호 tv에 남긴 그런 인터넷에 노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털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